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전라남도 최초로 순천시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소아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참 반가울 수밖에 없는 소식인데요. 유재니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의 전남 최초로 야간과 공휴일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아의료 인프라가 감소하며 소아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주말과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두 곳과 지정협약식을 맺고 13명의 전문의와 함께 다음 달 20일부터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 순천뿐만이 아니라 전남 동북권에 있는 여수나 광양이나 구래나 곡성 등에서도 굉장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저희들은 시작이긴 하지만 잘 관리해서 엄마들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과 휴일 진료는 의료진의 업무량 증가와 낮은 수익성 등의 문제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많아도 지정이 어렵습니다. 현대여성아동병원과 미지병원은 서로 협업을 통해 요의를 나눠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결정할 때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어떤 사회적 책임의식 이런 것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뒷받침, 그런 보완이 많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게 돼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아프면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보호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잠시 후